기쁜 빛의 부처는 어미이다. 깨끗이 갈고 닦은 예수 지압이 사람이다. 나는 부처는 밭의 견줌을 돕는다. 아리랑국의 그물에 재성에 드는 산바랑개비는 비군이 동산이다. 이 산바랑개비를 이제 앞세워 38선 자하드의 아리랑 동산을 위임받아 용하세계를 건설하는 역사의 비군이 스님이 이 역사를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. 돕는다 비군이 아리랑 동산을 묘한 큰 덕으로 둥글게 온전하게 차는 신의 착함은 아는 알미다. 믿지 말고 이해하라. 이제는 믿음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알미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. 과학기술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분석해서 그 원인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들어섰습니다. 그러므로 모든 의무는 감춰진 것은 과학기술에 의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이제 믿지 말고 모든 사물을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이해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